천기누설을 했던 무당에게 내려진 심벌 남의 운명을 엿볼 수 있는 사람들에겐 거기에 따른 제약도 있어 그건 목숨이 걸린 일이라 그것도 조심하고 삼가해서 운명을 피해갈 수 있을 때가 아닌 꼭 죽어야만 하는 경우도 있어 그런 때는 아무리 그 일을 알고 있는 무속인이나 스님도 참견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걸 발설해서 어긋나게 되면 소위 말하는 천벌 신벌이라고 부르는 천기누설의 벌을 받아 근데 이 죄를 우리 이모가 받으셨어 사연은 이래 오늘의 주인공은 말썽이인조야 정확히는 그 동생놈 나랑 동갑이야 이인조는 매년 명절 때면 꼬박진의 아버지 어머니랑 이모에게 인사를 하러 와 작년 설날쯤에도 세배를 왔고 나도 세배를 갔었기에 마주치게 되었지 용달이라도 불러야 할 만큼 뭘 그리 꾸역꾸역 많이 선물을 써왔는지 기사 아저씨가 불쌍했어 어릴 때부터 잘 알던 사이라 반갑게 인사를 했어 그런데 세배를 하는데 이모의 안색이 어두운 거야 난 이모에 대해선 이 세상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를 하는 사람인데 그건 이모의 새로운 모습이셨어 왜 저러시지 했거든 이모가 그렇게 얼굴에 근심 걱정이 나타나신 적이 없었어 이 세상 만사가 다 순리대로 흘러간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서 그러다 보니 자꾸 이모 눈치를 보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 깨달았지 이모가 근심 어린 눈으로 보고 있는 건 회장님의 둘째 아들이었던 거야 왜 그러시지 저놈이 또 무슨 사고쳤나 하고 나도 신경을 쓰는데 이모는 별다른 얘기 없이 덕담을 한마디씩 해주시더라고 그러더니 둘째에게도 하시면서 한마디 덧붙이셨어 너도 올해 아홉수지 예로부터 아홉수에 몸을 조심하란 건 이유가 있단다 너도 하네 조심히 생활하거라라고 하셨어 그렇게 담소를 나누다 돌아갔는데 얘기 내내 이모님 안색이 편치를 아는 거야 난 얘기 내용보다는 그게 훨씬 신경이 쓰였지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돌아가고 난 후 이모에게 여쭈었어 이모 뭐 때문에 그이 불편해 보이세요? 이모는 부인을 하셨어 내가 딴 사람은 몰라도 이모에 대한 건 이 세상 누구보다 잘 알아 이모 지금 엄청 심란하셔 뭐 때문에 그래요? 이모는 끝끝내 아니라고 부인하셨어 난 좀 서운했지만 잘못 안 걸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그쯤 내가 물고 늘어지면 다 술술 부시는 이모라 내가 일제강점기 외놈 순서 이상으로 사람을 잘 닦달하거든 그러곤 나도 돌아왔는데 그 뒤 한동안 갈 때마다 이모가 무척 고뇌하는 걸 여러 번 봤어 나도 여러 차례 여쭈었지만 아니라고만 하셨지 난 그게 설날 본 이모의 모습과 연관이 있으리란 건 생각도 못했고 그러다가 여름이 지나가 가을이 될 무렵 이모는 덜컥 병석에 누우시게 되신 거야 난 아저씨께 연락을 받자마자 조퇴를 했어 부장이 조퇴는 안 된다고 지랄을 하길래 그럼 사직 썼으면 가도 되냐고 했더니 그제서야 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생각하곤 보내줬어 이모 집에 가니 아저씨가 근심어린 표정으로 이모를 간호하고 있었고 이모는 날 부자마자 손을 꼭 잡으시고는 네가 장가 가는 것도 못 보고 이모가 죽을 뻔했다며 눈물을 글썽이셨어 이모가 눈물이라니 난 이모가 눈물 짓는 것을 평생 그때 처음 봤어 아저씨께 왜 이러고 있느냐며 당장 병원 가시자고 내게 엎어달라고 했는데 아저씨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거야 그리고 말씀하시길 천기누설에서 받은 신병이다 병원 가도 소용이 없다 하시더라고 난 이놈의 신할 배가 너무 오래 존재하셔서 로망나 미친 거 아니냐며 이모가 지금 무당 되신지 몇 년 차 고참이신데 신병 따위를 내리냐고 방방 뛰었어 내가 좀 무식했어 난 무당 되게 하려고 주는 병만 신병인지 알았거든 그때서야 병원 가서 못 고치는 무숙에 관련된 병들이 신벌과 신병인 걸 알았어 그리고 그때 바로 전 있었던 이모의 이상한 행동들이 생각이 났어 이모는 내가 갈 때 왜 내 생활이 그틀어질까 잘 오라는 말씀을 안 하셔 근데 한날은 휴일에 전화를 하셔서는 안 바쁘면 좀 오라고 하시는 거야 내가 가니 이모는 우리 오랜만에 이모랑 맛있는 것도 사먹고 드라이브나 할까 하시더라고 차 타는 걸 그리 싫어하시는 분이 말이야 그렇게 이모를 모시고 나와선 이모가 가자는 곳으로 갔어 차 안에서 이모는 기분이 좋은 척 하셨지만 자주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시는 모습을 자주 보이셨지 이모가 가자고 한 곳은 경기도의 어느 곳이었어 웬 꽤 넓은 부지에 차를 세우게 하시고는 땅을 보시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이모가 나중에 더 늙으면 와서 살려고 사둔 땅이라며 지적도와 등기까지 보여주시며 설명을 하셨어 난 그냥 그래요? 하고는 있었는데 이모가 웃으시며 그러시더라고 혹시 이모가 죽으면 너한테 물려줄 땅이니깐 잘 알고 있으라고 하셨지 난 웃으며 백년 후에 물려받겠다며 그때까진 이모가 잘 보관하시라 했어 그런 후 경기도와 충북에 있는 밭도 보여주시더라고 난 그때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이모는 이미 다 각오하시고는 준비를 하셨던 게 분명해 그렇게 다녀온 후 불과 얼마 되지 않아 이모가 쓰러지셨어 2판 4판 04판으로 아픈 이모를 졸라서 이모에게 들은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어 내가 느낀대로 세배를 온 녀석에게서 이모는 확실하게 느끼신 거였어 얘는 딱 보는 순간 이놈 모래를 못 넘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더래 딴 때보다 훨씬 느낌이 강한 게 틀림없다는 생각을 하신 거야 그래서 한 해 조심해야 한다고 아옥수 얘기로 둘러가며 주의를 주신 거였지 이영재의 형은 그래도 나름 공부 열심히 하셔서 서울 소재대학을 나와 아버지 뒤를 이어 3대 회장님이 되실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는데 반해 둘째는 생날라리야 학교도 먼 지방에 있는 특보접 대학을 나와 머리에 노는 생각 외엔 뇌가 가동을 안 하는 그런 놈이었어 맨날 여자들이나 꼬실 생각밖에 없고 아버지 돈으로 노는 게 유일한 취미이자 낙인 그런 놈이었지 나중에 계열사나 하나마다 사장직함 달고 노는 게 꿈인 한심한 놈인데 그래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보던 아이라 이모는 난감하신 거였어 언제 죽게 될지 왜 죽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저놈이 틀림없이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니 마음이 불편하셨던 거지 그런데 초여름쯤 다시 일이 벌어져 이모가 저줄 체력을 보충하시느라 낮에 잠시 낮잠을 주무셨는데 꿈속에서 그놈을 보신 거야 아니 평생 한 번도 안 보이던 놈이 이모 꿈에 왜 나타났느냐고 참 그놈도 목숨은 즐긴가 봐 이모가 꿈에서 어느 길을 보고 계시더래 길에는 좋은 외제차 한 대가 신나게 달리고 있었고 그 차 안에는 어디 놀러가는 여름 복정으로 여자 둘과 남자 둘이 타고 있었는데 운전하는 놈이 둘째더라고 하셨어 그런데 그 달리는 멋진 외제차의 지붕엔 저승사자 내시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더래 아마 사고 전에 미리 마중 나온 사자들이었겠지 그래서 이모가 꿈에서도 안 되는데 하고 보는데 춤을 추던 사자 중 하나가 갑자기 춤을 딱 멈추더니 뒤를 돌아보며 뭔가를 찾더래 그러다가 이모가 보시는 방향을 보면서 거기 있구나 하는 표정으로 웃으면서 이모에게 쉿 하는 모양을 짓더래 있잖아 입술에 검지되면서 조용하라고 하는 모양 이번엔 너무나 생생히 이모는 보신 거야 가까운 시간에 차 사고로 죽는구나 친구랑 여자 끼고 놀러가다 죽는구나 하고 말이야 이모는 깨어나셔서는 몇 달을 고려하신 거야 저건 분명하게 사고사 하는 꿈인데 저승사자가 입 다물라고 경고까지 했는데 저걸 못 본 척 해야 되는 걸까 그 집안과의 친분이나 그 녀석과의 추억으로 보았을 때 입을 다물어야 할지 말지를 말이야 이모는 사자의 경고를 어기면 안 된다는 걸 잘 알았지 저렇게 확실한 건 내가 끼어서 질서가 어긋나면 내가 큰일 난다는 생각을 하셨겠지 그게 바로 찬기누설이야 근데 보통 앞날을 예언해주는 점사와 다른 건 답안지를 보고 컨닝을 하는 거랑 답이 이건 거 같다고 쓰는 거랑의 차이라고 할까 설명이 되나 모르겠는데 답안지를 보고 컨닝을 하면 벌을 받게 되지 심하면 퇴학이잖아 인생 퇴학이 뭐겠어 죽는 거지 급세를 맞을 수도 있다는 거야 하지만 이건 거 같다는 아무리 잘 모르고 맞추어도 정답으로 인정되는 차이 오랜 고민 끝에 결국 이모는 회장을 부르셨어 이네 아버지 말이야 이모의 부름에 한다름에 달려온 아저씨에게 이모는 다른 얘기 없이 일단 차부터 확인하셨다고 해 차 이름 따위는 모르시는 이모는 색깔이랑 모양을 얘기하며 집에 이런 차 있냐고 하셨다고 해 회장은 작은 애 차라고 말씀드렸고 이모는 내 말 믿느냐고 물으시자 아저씨는 매주를 파트로 쓰는 거라 말씀하셔도 믿는다 얘기를 했고 작은 아들 여름 다 끝날 때까지 착히 뺐고 꼭 옆에 쳐고 다니면서 아무데도 가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어 자꾸 궁금해하자 안 그래도 벌받으실 생각에 앞이 캄캄하셨던 이모는 짜증 내시면서 안 그럼 여름 끝나기 전에 작은 아들은 차 사고로 죽어 라고 말씀하셨고 사색이 된 회장님은 그 길로 집에 가셔서는 둘째를 불러착히 뺏으시고 계주를 채우셨어 아무데도 못 가게 했는데 그래도 불안하셔서는 없는 장기 출장거리를 억지로 만드시고 작은 아들을 끌고 본인이 직접 왜곡에 나가셨어 혼자 보내봐야 아무도 통제를 못할 건 뻔했으니까 그리고 이모님은 내게 오라고 하시고는 만일을 대비해서 이모 사우를 준비하신 거였어 난 전말을 알고는 정말 당장 비행기 타고 가서 아주 반죽도록 해주고 싶었지 너 때문에 우리 이모 다 죽게 생겼다고 그리고 작년 여름에 둘째 가장 친한 친구가 자기 여자친구랑 교통사고로 죽었어 나중에 회장집 사람들이랑 본인조차 이구동성으로 만약 한국에 있었으면 그 차에 틀림없이 같이 타고 있었을 거래 차만 둘째 차에서 그 친구 차로 바뀐 거였지 이모는 그렇게 병석에 누우시더니 몇 달 고생하셨어 그래도 이정도로 끝난 게 어디냐고 다행이라고만 하셨는데 신할배께도 엄청 혼나시고 니가 뻔히 아는 냥이 죽고 싶어서 조그만 재주로 하늘의 일에 끼어드느냐고 그래도 할배가 엄청 손쓰고 다니셨을 거야 이모도 지은 죄에 비해 차벌이 너무 가벼웠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신벌받고 자리 털고 이런 아실쯤 이번엔 세상에 병이 찾아왔어 우리 이모 엄청 젖을 육신이라고 했잖아 몇 달 누워계시는 바람에 진짜 아파지신 거지 가중처벌받으신 꼴이 되었어 그래서 이 더운 여름까지 자리에 누워생 고생이시지 그나마 조그마한 보람이라면 이 날라리 깡통이 이모가 안쳐놓으시고 넌 살얼음판에 서있는 거라고 이번엔 피했지만 언제 다시 니 목숨 걷어가려 할지 모르니 그땐 나도 넌 못 도와준다고 알아서 처신하라고 잔뜩 겁을 주셔서 놈이 사람 구실한다고 하더라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